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테크의 한정석입니다 우리가 이전 광양에서 보내주신 도면에서 이거 모터 하우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곽선 가공하는 방법 다음에 구멍인식 마법사를 통해서 구멍을 센터 드릴 탭을 한 번에 동시에 내는 작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알아볼 것은 지금 현재 이 모델에서 여기 그 코너 부분에 못다기 가공을 할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 가공이 두 개가 있구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가볼까요 도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도면을 보면 여기에 못다기 C 0.8이 있어요 그죠?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구요 여기도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사진 상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못다기 하고 여기 고무 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구요 우리가 이제 못다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18mm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 원을 밑으로 복사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뭘로? 여기에 보면 복사 복사해서 이 증분값 있죠? 증분값 증분값으로 마이너스 18mm 이렇게 해서 복사 복사 개수 복사 개수 그냥 복사 개수 안 눌러도 돼요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확인하게 되면 오케이 하면 복사가 하나가 되죠 자 그럼 못다기로 한번 가볼까요 짜잔 여기 이제 가공에 가시면 우리가 가공에 가보면 못다기가 있어요 나면 쭈쭈쭈 여기 있네요 못다기 밀린 코너 못다기 가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 갑니다 자 그럼 하단에 뭐라고 나와요? 제품 윤곽성과 공구의 진입 유치를 선택하세요 나 진입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선택 방향은 내경이니까 하향 절사 간식의 방향으로 선택하시고요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못다기 툴 공구를 불러오게 될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목록에 가서 못다기 누르시고 하나 12 정도 직경이 12짜리 못다기를 가져올 거야 그럼 불러오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그냥 하나 16짜리를 쓸 건데 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나 홀더도 뭐 상관은 없지만 홀더도 좀 보기 좋고 큰 걸로 바꿀 거야 ER 40짜리로 또는 32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모양도 바뀌겠죠 이렇게 자 내가 못다기 공구는 뭐 11 아 몇 번이야 뭐 한 8번에 있어 RPM은 내가 적당히 이 정도 줄 거고 Feed는 뭐 한 2000 정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절상도 쓸 거고 다음 다음에 급이송거리 그 다음에 안전 진입 높이 이렇게 그냥 주시고요 뭐 급이송거리는 좀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주시면 근데 여기에서는 못다기에서는 가공 깊이가 안 나와요 그죠 왜 이미 우리가 도면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도면을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못다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음이죠 다음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표준 도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1번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못다기량 0.8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사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사선 길이 모델을 선택할 때는 요걸로 하는데 우린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다기량만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깊이를 요거보다 좀 더 내리고 싶어요 팁이라고 되어있죠 팁 요게 요거예요 요거를 내가 만약에 아 나 요거 그냥 한 4mm만 좀 내려서 가고 갈 건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필요하시다면 자동으로 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뒤로 가가지고 못다기 공부는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닥에 테이퍼 각도라든가 바닥 직경이 뭐 3이 있어요 그럼 3을 줘야 되겠죠 날 직경은 얼마 날의 길이는 뭐 대략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다음 요렇게 줬으면 다음 물론 여기서도 진입과 퇴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허나 그냥 90불을 해가지고 10에 10 요렇게 그냥 움직일 거야 마침 하게 되면 이렇게 싹 돌아가서 움직임을 볼 수 있죠 요렇게 못다기 작업을 하더라 그정도 못다기고 이렇게 나왔네요 조건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양쪽에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요걸로 음 선택하고 선택하고 드릴로 한 번에 뚫어버릴게요 자 볼게요 여기 가서 구멍인식 마법사도 필요 없구요 단일 그릴 사이클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릴 선택하러 바로 가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내가 아까 그 구멍 파일을 내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나가서 측정에 가서 단일 선택 구멍의 사이즈가 아 직경 6mm였어요 그죠 6mm 자 그럼 다시 두 개 선택하고 선택과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드릴 선택하게 되면 드릴 공구 선택하러 가겠죠 그럼 가가지고 드릴을 룩 파일 짜리를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기존에 썼던 게 있네요 여기 6mm짜리 6mm짜리 선택하고 공구 번호만 구원에다가 원하는 곳에 넣었고 피드 RPM 조건 주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고정 사이클로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음 뭐 급이 손거리 얼마 요게 마이너스 18mm에 있잖아요 그죠 깊이는 뭐 한 15mm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요게 전체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 주시고 또 마이너스 20mm 이렇게 주시면 아 그냥 10mm 주시면 전체 25mm가 내려오죠 자 이렇게 아 여기가 15가 아니라 18이네요 18 그리고 는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다음 자 깊은 구멍 그죠 뭐 얼마씩 2mm씩 마침 하게 되면 구멍 가운도 이렇게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작업해 봤는데 전체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요거 요거 두 개 했잖아요 그죠 전체 시뮬레이션에서 보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일단 더블클릭 해볼게요 더블클릭 해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우리가 할 제품을 얘랑 선택하구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좀 빨리 볼까요 쭉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엔 이제 탭 들어가구요 그죠 탭 들어가고 공구 바뀌어서 오 저기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못다기 공구가 싹 돌아가는 부분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구 바꿔서 드릴 그냥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죠 그럼 못다기 하고 드릴만 데이터 뽑아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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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고 못다기 하고 드릴만 데이터를 뽑고 싶어요 이렇게 두개만 선택해 놓고 여기 오프 오프 오프한 건 작업이 안 되는 거에요 더블클릭 시뮬레이션 보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공략물 외곽선 선택 해서 어우 박아버렸죠 이렇게 이전 공정이 없었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 거에요 더블클릭 해서 NC코드 저장 그죠 다시 저장 확인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공구가 8번하고 9번 16mm짜리하고 16mm짜리 엔드밀 들어간 거 보이고요 가공 깊이 나왔고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왔네요 어 우리 이제 데이터 넘겨야죠 뭘로 보내기 누르고 보내기 딱 하면 데이터 날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